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OX문제 저번주 했던 거거든요. 그거 풀어 볼까요? 소유권 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그 부분인데 한번 좀 봐 보게요. 거기 보고 그 다음에 저번주에 날아다운 자료가 좀 있어야 돼요. OX를 같이 풀 거니까 계약법 나가는 부분인데 오늘부터는 계약법을 3주간 할 거예요. 계약법 자체를 좀 꼼꼼하게 볼 테니까 프린트 나눠드린 거 여러분 반복을 좀 해 주세요. 확인 학습 한번 봐볼래요? 저번주 했던 거 저번주 OX문제 오늘 받으신 거 거기에 한번 보시면 좀 일찍 오시면 풀 수 있으면 좀 풀어주세요. 그게 다 기출 지문들이고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대충 보내면 나중에 기억에 남지 않아요. 자 상림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인트는 상림관계예요. 상림관계 인접한 부동산 상호관의 이용을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용 조절되어 있는데 그 성격은 전부 다 이무규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무규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제특약을 해서 새로운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번주에 제가 경계로부터 건물을 신축할 때는 반 미터 이상을 띄워야 된다 했던 거 기억나요? 0.5미터. 그런데 반 미터를 띄울 때 둘이 합의해 가지고 경계선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0.5미터 말고 0.2미터만 띄웁시다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합의만 되면 이게 이무규정인데 결론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상림관계는 이무규정이다. 이 정도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이 지문은 기억을 여러 번 해야 되죠. 지문을 해야 되는데 인접한 토지 소유자 상호관의 통상의 경계표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나중에 가면 우리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 법무사 시험이나 주택관리사 시험은 이 문제를 내요. 통상의 경계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계표라는 건 논두렁, 밭두렁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경계표라고 해요. 그러면 통상의 경계표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통상보다 높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통상이라는 건 표준치를 의미하는 거고 통상을 넘어서 넘어가지고 예를 들면 특수담이라고 할까? 특수담 같은 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방화병이라든지 특수담을. 그때는 특수담은 자기 비용이에요. 자기 비용으로 설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상의 경계표나 담벼락을 설치할 때는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그러면 각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여긴 절반씩 부담한다 보이죠? 절반씩 부담한다는 건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거거든요. 공동으로 부담해요. 그래서 특수담은 자기 비용으로 하는 거고 통상의 담벼락은 공동으로 부담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얘만 나왔어요. 얘만 나오고 아직 이 특수담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담벼락을 설치하려면 경계선을 그어야 되니까. 그럼 측량병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랬더니 면적이 뭐라고 했어요? 비례해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어떤 게 바뀌면 안 되냐면 설치 비용하고 측량 비용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치 비용은 면적이 비리하고 측량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이 앞뒤가 바뀌어 있는 시험 지문이 우리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바뀌는 거 조심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공동으로 부담을 했잖아요. 비용을. 그러면 이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공유로 추정한다라는 거 보이신가요? 공유로 추정한다. 이걸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자기 비용으로 설치를 해버리면 자기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공동으로 여기 절반씩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건 공유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좀 의외로 들어가는 지문이에요. 시험 지문에서는. 기술 지문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오시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그 다음에 현재 동그라미. 그러니까 일정한 현재 용법에 따른 것이고 장차란 말 보인가요? 장차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행로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 상황만 고려하고 장차 이용 상황. 이건 장례라고 하는 거죠. 장례 이용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현재. 그 다음에 장례. 이건 27회 때 정답이었을 겁니다. 아마 정답지가. 그 다음에 20년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유의사.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게 자주점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주점유. 그 다음에 평원. 그 다음에 공연. 부동산을 점유한 차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5번 지문은 245조 1항. 점유 취득시효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점유 취득시효 요건이 총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 하나는 뭐예요? 20년간 자주점유. 소유의사. 평원. 공연. 점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섯 가지죠? 하나만 더 짚고 가볼까요? 여기서. 여기 점유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점유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직접점유라는 게 있고 간접점유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점유, 점유하면 직접점유를 의미하거든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이게 직접점유인데 임대차를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직접점유자가 되고 임대인은 간접점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취득시효할 때 점유, 취득시효의 점유는 이게 직접점유. 즉 소유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자가 직접점유해야만 성립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 땅의 소유자는 서울에 와 있고 그 땅을 지금 임차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아는 동네 형님이. 그분이 20년을 채워도 서울에 있는 간접점유자가 취득시효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볼 거예요. 그랬더니 돼야 안 돼요. 직접점유자도 되고 간접점유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다만 그 시골집에 살고 있는 아는 형님 임차인은 취득시효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임차인은 소유의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든 상관이 없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점유승계가 돼야 안 돼요. 점유승계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꼭 20년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앞사람이 15년, 내가 5년, 두 개 점유를 합하면 20년이 되는 거죠. 앞사람의 점유기간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점유승계가 가능하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취득시효를 하면 분명히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등기를 청구하는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물청, 채청. 그럼 이 등기 청구는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채청이죠. 그럼 채청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뭐하고 있다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꼭 정리를 같이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취득시효는 여기 승계취득이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승계취득하고 이게 비견되는 게 어떤 거냐면 원시취득이 있습니다. 원시취득. 원시취득. 그럼 원시취득은 뭐냐면 전주, 앞전자, 전에 주인이 있다, 없다. 전주가 없는 것이고 승계취득은 전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걸 전주라고 하거든요. 이걸 승계취득. 자, 물어볼까요? 상속은 승계취득일까요? 원시취득일까요? 상속. 승계죠. 앞사람이 존재했는데 아버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안 되죠. 매매는 승계예요? 원시의 매매. 승계죠.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원시잖아요. 건물을 신축했다는 건 전에 소유자가 없었다는 말이니까. 이해 되시죠? 그럼 원시, 그다음에 승계. 이해 되시죠? 여러분들 볼펜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볼펜을 문방구에 들려가지고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원시의 승계예요. 그럼 원시예요? 그 문방구 사장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네? 물려받는 거잖아요. 아침부터 유무를 해요. 그게 승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중기업을 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랬더니 뭔가 건물을 신축할 수 있죠? 그건 뭐겠어요? 원시. 그럼 이거 어떨까? 원래 건물에다가 위에 증축을 했어요. 증축했다는 거 아시죠? 그 증축은 원시취득일까요? 승계취득일까요? 원시지 그건. 그걸 부합이라 그래. 그래서 나중에 부합은 원시취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 취득쇼는 이게 원시냐 아니면 승계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승계취득이다. X입니다. 이 친구는 뭐예요?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인데 조심할 거는 원래 원시취득은 등기법상으로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보존등기.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점유취득은 이미 소유자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성기는 원시지만. 그런데 이 취득쇼하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버리면 기존 소유권하고 충돌이 생겨요. 하나의 부동산의 이중의 등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그냥 이전등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의 성지는 원시취득이지만 등기는 실무상으로 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혼선이 와요, 그 부분은 나중에. 그래서 미리 이야기해 보는 거. 결론, 이해되죠? 취득쇼는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지만 등기법상의 이중등기를 방제하기 위해서 실무상으로는 이전등기를 받아온다고. 보존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그다음에 취득쇼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 점유를 개시할 때 소급한다라는 거 보이시죠?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저번주에 소유자, 을이 점유자가 되는 거고 몇 년간이죠? 20년간 점유를 해서 쇼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등기를 달라고 하겠죠?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은 물청이다, 채청이다? 채청이다 이거요.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은 채청이에요. 등기를 하겠죠? 그럼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거냐? 아니면 권리가 소급하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를 개시할 때 소급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을이 소유자로 취급을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급한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등기시부터 등기시부터 이렇게 나온다면 O의 X, X가 돼요. X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중요한 질문이었고. 8번 가면 가볼까요? 시험 완성자가 아까 누구였죠? 그림에서 을. 을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맞죠? 이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청이다, 채청이다. 채청, 껌이죠, 껌.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그렇죠? X.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 뭐 옆에 쓴다면 채청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소멸시효 10년짜리 걸리는 거죠. 그런데 뭐 하고 있다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지문을 만들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늘까 말까 하다가. 여기 왜냐하면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통 11월, 12월에 문제를 잘 안 풀려고 해요. 눈높이를 못 맞춰주기 때문에. 이걸 지문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성숙된 단계가 아니에요. 재수를 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런데 5월, 6월 가면 눈높이가 맞춰지잖아요. 모든 지금 나와 있는 지문들이. 이건 새로 만들어내야 돼요, 지문을.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번 주 시간 수업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자, 봐봐요. 취득시효에서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등기를 누구한테 신청하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등기 받아와야 되니까. 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을이 점유자가 되잖아요. 이게 20년이란 말이야. 그럼 시효가 완성됐어요. 아까 시효 완성이 됐다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되는 거지. 등기 청구권이 발생될 때 이 을은 등기를 신청한다고. 그럼 누구한테 신청할 거냐? 여기 보이죠? 여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신청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건 애완화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잖아, 지금. 그럼 여기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금? 갑이죠. 갑이죠? 그래서 이건 갑에다가 신청한다. 그럼 돼요. 정답이. 그런데 만약에 이건 어떠냐, 이거지. 하나 더 그려볼게요. 두 개를 그려보면, 여기가 20년이란 말이야. 이게 갑이 소유자고 을이 점유자예요. 그런데 중간에 시효가 진행되고 있다가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병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현할 때 시효 완성 전이라고 해요, 전. 완성은 여기서 완성되잖아요.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바뀌었을 때 그리고 시효가 완성이 된 거죠. 이때 을은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할까요?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자 갑 아니면 완성 당시 소유자 병 누구에게 신청한다고 물어보는 거야. 완성 전이죠. 키워드가 전이에요. 그럼 어디 누구한테 해요? 이건 병에게 신청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됐죠? 하나 더 그려야 됩니다. 마지막 그림. 시효 완성이 20년입니다. 여기 소유자 갑이고요. 그다음에 을이 점유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시효를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는데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시효 취득이라는 걸 몰라요. 이러면 솔직히 민법 공부하지 않으면 취득쇼가 뭔지 모른단 말이죠. 농사라.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런 사람이 어찌게 취득쇼를 알겠어요. 이걸 모르지. 그러다가 나중에 등기를 아직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뀐 거야. 여기서 이렇게 병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신가요? 이 병을 뭐라고 불러요? 이걸 시효 완성 후라고 그래요.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름표를 쓰거든요. 보이죠? 그럼 이때 누구한테 신청하냐? 즉, 여기 누가요?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시효를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신청해라고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보이죠? 그런데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이었단 말이야. 갑이었는데 그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 거죠? 새로운 소유자. 그럼 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시효를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멘트가 나온다고. 이런 멘트.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번, 2번, 3번인데 만약에 사례로 문제가 나오면 1, 2, 3 중에 어떤 걸 잘랠까요? 3번을 제일 잘라요. 그래서 시효 완성 전인지 훈지 이걸 구별해 놓으셔야 되고 가볼게요. 그럼 여기 보니까 완성 전이라는 거 보이신가요? 완성 전에 뭘로 바뀌었어요? 소유자로 바뀌었잖아. 보이시죠? 그럼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상대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인지 훈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지 훈지 이걸 가지고 찾는 겁니다. 공유로 한번 가볼까요? 공유자는 되어 있죠? 자기의 지분입니다. 지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갑이란 사람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을 가지고 토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갑이란 사람 2분의 1을, 이걸 지분이라고 하잖아요. 공유 지분이라고 하거든요. 공유 지분. 이 사람도 2분의 1이 공유 지분이잖아요. 그럼 이 지분이랑 공유 지분은 누구 거예요? 각자 거예요. 각자 거. 그럼 각자 거니까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유 지분에다가 처분할 수 있죠. 매매해 버릴 수 있거든요. 이거 병. 다른 공유자 의뢰. 의뢰.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어. 그 이유가 뭐예요? 각자 거니까. 각자. 자기 거니까.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동의 없이 담보로 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2분의 1, 2분의 1씩. 공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조심할 거. 공유 지분이 2분의 1이 내 거라고 해서 안방과 작은 방은 집사람 거. 거실하고 싱크되어 있는 부분은 내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2분의 1이 내 거. 와이프가 2분의 1 거. 안방에 가 있으면 안방이 2분의 1 거. 내 거. 2분의 1은 와이프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공유 지분은 어떤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전체 소유권의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각자 거니까. 여기 지분을 처분할 때, 지분을 처분할 때는 동의를 얻어 안 얻어.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애완해야 돼요. 나중에 가면. 그다음에 관리행위 그랬거든요. 관리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임대차를 생각하면 좋아요. 관리행위 그러면 임대차 그러면 되고요. 관리행위는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지분의 과반수가 결정한다 보이시죠? 애완해야 됩니다.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결정을 하는데 잠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냥 나온 김에. 어차피 빨리 간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민법은 무조건 꼼꼼해야 돼요. 꼼꼼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작년에 1차 면제자, 2차만 보는 사람이 2만 명이었어요. 2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1만 명이 떨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작년에 33회 때 합격자가 2만 7, 8천 명. 그다음에 31회 때 합격자가 3만 2천 명. 올해 34회 때 합격자가 1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만 명을 줄여버린 거죠, 지금. 죽여버리면 안 되고 1만 명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35회 때도 똑같아요. 더 숫자가 줄을 겁니다, 합격자가. 합격자를 주는 방법은 뭘까요? 문제 난이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론을 알아도, 이론을 배웠잖아요. 지금 내가 확인학습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 확인학습은 문제의 이론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못 풀어내요. 이론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론이. 그래서 그걸 지금 메꾸는 작업이에요, 틈새를. 그 틈새를 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답답하더라도 좀 듣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이걸 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6분의 1이고요, 을이 6분의 1이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들어두세요. 6분의 4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 OX 문제를 한 30분, 40분은 풀지만 1, 2월 달 가면 안 그래요. 15분밖에 안 풀거든요. 지금 적응을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분 과반수권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그럼 2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을이 2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 과반수권자가 누구예요? 없어요. 지분 과반수권자가 없습니다. 얘들은 그냥 소수 지분권자 그래요. 얘도 뭐예요? 소수 지분, 소수 지분이에요. 내가 항상 하는 게 10명 중에 2분의 1은 5명이 되는 거지만 과반수를 따진다면 6명이 되거든요. 한 명 정도가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에요. 소수 지분권자라 그래요. 6분의 1입니다. 이거 6분의 4. 이분이 누구의 동의를 안 받고요? 누구의 동의? 갑과 의뢰의 동의를 받지 않고 누구하고 A하고 임대차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왜 된대요? 그냥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 법이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래서 가능한 거야. 가능하죠? 그럼 이 갑이나 의뢰 A에게 나가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 6분의 1 지분이 있잖아. 그럼 이 차임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차임. 없어. 왜 그러냐면 A임차인은 계약서를 맺은 사람이 병이지 갑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차임은 누구한테 줘? 병에게 전부 주면 전부 받은 병이 지분의 비율로 갑을에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갑이 자기 지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돌아가 보시면 이런 거예요. 관리 행위에 여기 아까 임대차라고 써라고 했죠? 임대차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관리 행위로 배정이 됩니다. 관리 행위는 지분의 뭘로? 과반수로 결정해야 된다. 보이죠? 임대차거나 동그라미 임대차를 갱신한다. 갱신이 기간을 연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대차를 해지한 등의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5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 행위는 임대차, 지분의 과반수, 여기에 키워드예요.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합유라는 단어가 오래 좀 빠질 건데 합유하고 총유인데요. 합유는 조합을 꼭 연결해 놓으세요. 조합, 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합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총유하고 나오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해서 종중 땅, 종중. 종중 하나, 교회. 교회 재산을 생각하세요. 교회 재산. 문중 땅. 그게 총유예요. 그럼 얘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총유는 피로 묶인 거고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없다고. 그런데 합유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분이 있지만 여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자유롭게 그러면 X가 되고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건요. 상속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바로 위에. 10번에 자기 지분이 있죠, 이 지분. 공유 지분. 이건 공유잖아.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상속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지, 이건요. 공유 지분, 그다음에 합유 지분은 다르다고 조금씩. 두 개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14번 지상권은 건물 동그라미, 공자물 동그라미, 수목 동그라미. 목적입니다. 지상권의 목적은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상권의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지상권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타인 토지에 식재하려고 한다. 보시면 되고. 15번은 무조건의 의세요. 지상권의 지료 있죠? 땅 사용료. 지료는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가 아닙니다.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의 지상권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시면 법정 지상권이 있죠? 법정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다 아니다. 요소가 됩니다. 법정 지상권은 유상이 원칙입니다. 유상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유상이 원칙이고 약정 지상권은 지료가 유상이 아닙니다. 무상의 원칙입니다. 그게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6번은 기억해 주세요.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가 갑. 지상권 설정자. 그다음에 여기에 토지 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요게 을, 이게 지상권자죠. 그럼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 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을이 여기에 건물을 올렸단 말이에요. 요렇게 건물을.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상물이라고 하죠. 그럼 지상물은 지상권하고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아요. 지상권은 내가 갖고 지상물만 따로 별도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별도로 을이 지상물을 갖고 지상권만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길 수가 있거든요. 운명을 같이 하지 않고 두 개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운명을 같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부정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유일하게 분리처분이 가능한 게 이 지상권이에요. 분리처분이 가능한 게.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의 지상물이 멸실된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한다 보이시죠? 지상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상권과 지상물은 부정성이 없습니다. 운명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지상권은 일필지 일부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전봇대나 고압탑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전봇대가 논, 탑 한가운데 볼로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은 거의 지중화 작업이 돼서 전봇대가 잘 안 보여요. 그러지 않나요? 점점점 전봇대 보기 힘들어질 거예요. 땅소로 다 들어가니까. 예전에 서울 올라오면 구로 쪽이라든지 봉천동, 옥수 다 전봇대했어요. 하늘을 볼 수가 없었다고. 맨날 비둘기 때 앉아있고. 그렇죠? 이 비둘기가 사람을 가참게 봐요. 요즘 옆에 지나가도 겁대가리가 상실돼서 날아가지 않아요. 애들이. 정말 웃기는 거예요. 몸이 좋대요, 비둘기고기가. 알겠죠? 농담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지중화 작업이 돼서 거의 없어졌는데 전봇대는 옛날에 시골 가보면 논 한가운데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전신주가. 그게 지금 지상권이거든요. 남의 토지 위에다가 공작물을 올린 거잖아. 동상, 전신주, 고압, 탑 이런 게 일부잖아, 일부. 일부도 돼야 안 돼요? 된다. 일부도 되는 거예요. 지역권 가볼게. 지역권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5가 되는데. 여기서 배타적이라는 거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배타적인 거. 배타적이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거. 바꾸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그 사람 참 배타적이야. 내가 의견을 이해하게 하면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그게 수용성이 없지? 수용성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배타성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거 똑같아요. 이 배타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게 독점적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도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하나가 성립되면 다른 권리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중으로 안 된다고. 그 이유는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권리가 성립돼 버리면 다른 권리를 밀쳐내는 성질이에요. 밀쳐낸다. 다른 걸 수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여권은 독점적 지배인 배타적 권리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가 설정되면 다른 지여권이 설정돼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그럼 이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전세권, 전세권 돼? 안 돼. 안 돼. 지상권, 지상권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지여권, 지여권 돼? 안 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게. 이걸 배타적 권리다,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 사람의 편익이라는 거 보여요? 다시. 지금 이렇게 도로가 놓여 있고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를 승역지라고 했죠? 승역지,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요역지야. 통로가 이렇게 개설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맹기였던 요역지 소유자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설정되는 거야. 통로가 없는 토지가 통로가 개설됨으로써 이 요역지의 가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야. 요역지에 살고 있는 사람의 편익이 아니라 토지의 편익이에요. 만약에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면 그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사용을 못해 버려요. 그런데 토지의 편익이면 그 요역지가 존재하는 한 중간에 사람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역권은 존속이 된단 말이야. 이 지역권은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사람의 편지성을 위해서 그러면 X가 돼요. 토지의 편익이에요. 그걸 하나 꼭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반드시 성립 요소도 아니다. 요소 하나 더 써볼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직 우리 안 배웠지만 임차권 있잖아요. 임대차 임차권. 임차권에서는 뭐가 있죠? 차임. 차임이 요소일까요? 아닐까요? 요소예요. 그럼 임대차에서 보증금 넣잖아요. 보증금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아니에요. 보증금이 요소가 아니라 임대차는 월세, 차임이 요소가 되는 거고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요소가 됩니다. 요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됩니다. 우리 현범에서 반대급부. 주는 걸 뭐라 그래? 주는 걸. 주는 걸 뭐라 그래? 커피를 두 잔 사 갖고 와서 옆에 짝꿍에 커피를 주는 거야. 그게 뭐라 그래? 급부. 주면서 반대로 주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 반대급부. 급부, 반대급부. 그러면 여기 전세금이 반대급부인데 전세금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금전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 현범위에 매매대금하고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인 거고 그다음에 월세, 차임은 금전도 되고 유가물도 상관없어요. 예전에 우리 때는 뭐가 있었냐면 하숙이라는 걸 많이 했었잖아요. 하숙. 대학가에 하숙을 많이 했었다고. 그러면 하숙비를 낼 때 돈으로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시골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쌀을 1년에 맥가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숙집에 공급을 하고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쌀가마가 뭐예요? 차임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시골서 남의 땅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추수해가지고 쌀가마, 별가마 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월세라고 하지만 월세, 매달 내는 거, 분세, 분기별로 내는 거, 1년에 한 번 내는 연세가 있는 거야. 이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우리는 차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알겠죠? 앞으로 월세, 월세 그러면 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월세? 눈. 눈을 파불어. 월세라고 하면 안 돼요? 앞으로 뭐라고 해야 돼? 차임 그러는 거야. 알겠죠? 그래도 고급지게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줘야 되나요? 안 그래. 왜냐하면 전세금을 지급하는 건 맞지만 요소니까. 내가 만약에 집주인한테 친구여서 예전에 빌려준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1억 정도를.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권 기간이 끝나가지고 친구한테 내가 빌려준 돈 1억 있잖아. 그거 전세금으로 가름하고, 전세금으로 취급하고 내가 당신 집에서 2년만 살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첨장에 갔더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취급되어야 된다. O, X. X가 되지 뭐. 가름할 수 있다, 기존 채권으로. 기존 채권이 뭐예요? 빌려준 돈. 빌려준 돈을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야 돼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해 되셨죠? 이렇게 정리해놓고 계약법을 한번 봐볼게요. 마스터북이 갖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100 계약법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 계약법만 3주간 좀 해보자고요. 이게 158페이지, 158페이지 펼치면 돼요. 저번 주에 제가 나눠드린 거, O, X 문제. 뒤편에가 계약법에 관련된 지문이 있거든요. 그걸 참조해 주면 되고요. 동영상 보신 분들이 만약에 없으면 전 강의 자료실에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다시 보셔도 되고요. 웬만하면 잘해주면 이렇게 필름에 담아서 다니세요. 알겠죠? 그리고 1월달 가면 이거 버려야 안 버려요?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라고. 또 1월달 가면 또 나오니까 문제가. 1월달, 2월달 썼죠? 또 버려. 3월달에도 나올 거 아니야? 또 3월달에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료를 볼 때에 뒤로 그때그때 보셔야 되지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미루면 금방 와버리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길 잠깐 한번 봐 볼게요. 여러분들 잠깐. 칠판을 보통 안 쓰다 보니까 보통 그러는데 난 칠판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원래 제가. 어떤 거냐면 이걸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게 그냥 쓰지 마세요. 쓰는 거 아니에요. 낙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민법 총칙이라 민총이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민총 그러는데. 내가 1월달 가서 체계도를 한번 해 드릴게요. 엊그저께 공법 체계도 했지 한번. 민법도 체계가 있어요. 목차를 정리하는 건데 난 잘 안 하려고 해요. 공짜를. 저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돈을 밝히는 게 아니고요. 공짜를 주면 그게 공짜인 줄 알아요. 진짜. 그리고 휘발성에서 날려가 버려. 이게. 단돈 5천이라고 4코트업을 들어야 되는데 공짜다 보니까 경각심이 없어요. 그러다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보통. 왜요? 왜 이렇게 찌려보는 거예요? 돈만 밝히는 수전으로 보여요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돈은 밝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뭐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빨겠냐고. 그런 건 아니고. 자. 이제 그 사고 가치가 다르니까. 민총이 이게 열 문제잖아요. 이게 41번부터 해가지고 50번까지 나와요. 순서를 꼭 예환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순서를 강조하는 게 맞았다는 느낀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작년에 1차 면제가 되고 2차만 시험을 받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역시 중개사만 했어요. 중개사면 29개를 맞았지만 32개 맞은 줄 알았더니 나와서 보니까 29개더라고. 그런데 공법은 과락이에요. 두 개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히는 세 개를 맞아야 내가 합격을 했는데 세 개가 부족한 거야. 불합격이 됐던 건데 올해 1차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학계론을. 그런데 유리한 조건이야 여러분들도. 왜? 나는 민법을 다 맞잖아. 학계론 16개만 과락만 면하면 돼요. 그렇게 큰 부담스럽지는 않아. 또 2차 같은 경우도 한 번 했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중개사법을 1번부터 해서 40분까지 풀었다고. 그런데 공법이 그다음이에요. 2교시가 공법이에요. 두 번째가. 41번부터 80분까지가 공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중개사법이 열나게 풀었어. 중개사로 점수를 올려야 토스를 해 주니까. 그런데 문제 넘어가서 한 10분 정도 푸니까 20분 남았어요. 그런 거야. 샹감독관이. 그 다음은 안 보이는 거야. 나는 그래서 속으로 20분 남았으면 10분 남을 때 이야기하지. 왜 20분부터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규정이 그렇대. 20분에 남았어요라는 걸 샹감독관은 반드시 고지한대요. 그때부터는 안 보여 버리더라고요. 뒤에 문제가 30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토법 있잖아요. 국회법이라는 거. 그게 41번부터 54번까지가 보통 국회법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가 5번부터 6문제가 도시개발법. 그다음에가 도시개발법. 도시환경법. 도시정비법. 정비법. 그다음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정확히 알아야 문제가 비슷하지만 이게 도시개발법이 들어왔다는 걸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요. 머리통이. 무슨 말인지 아겠나요? 똑같아. 민총이 50번까지예요. 이게 끝나면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물권법이 14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럼 여기가 51번이겠죠. 그럼 51번을 풀고 있을 때 이게 물권이구나라는 걸 인식되거든. 이게 머릿속에가. 그럼 여기가 몇 번까지? 64번까지가 물권법이에요. 이게 끝나면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계약법이잖아요. 계약법 가기 전에 이거 해볼게요. 우리 민법은 민법총치, 물권법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채권법이에요. 채권법이 들어오고 이 밑에가 친족법, 상속법이 들어오거든요. 원래 민법은 체계가. 그런데 왜 우리가 채권법이라고 하지 않고 계약법이라고 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야. 물권법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물건예요. 그럼 물건에 뭐가 있나요? 물건 안에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는 거야.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물건을 하기 전에, 전세권이 나오기 전에 뭘 하는 거죠? 집주인 만나서 전세금 얼마에다가 기간 몇 년에다 그걸 정하잖아요. 그건 전세권 아니에요. 그건 물건 계약이에요. 전세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계약이라고. 물건 계약.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우리 결혼을 하자. 여기 아니에요. 여기 해야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할 수 없잖아요. 이분하고 내가 결혼을 해. 이걸 뭐예요? 가족법상의 계약이에요. 혼인계약. 혼인계약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상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할 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그건 계약이라고. 그리고 설정을 한 다음에 등기부에다가 전세권 등기가 된 거죠. 그때부터가 전세권인 거야. 그럼 전세권자는 그 집주인의 집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 물건이라고. 그게 물건인 거야. 그런데 채권은 뭐냐면 사람이 누구한테 뭐예요? 사람에게 뭔가를 뭐해요? 요구하는 거야. 요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청구.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어려운 말로. 급부라 그래. 급부. 뭔가를 이행을 청구하는 거야. 이행. 이행을 청구한다. 누가 누가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럼 채권이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채권자가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제가 채권자, 채무자 할 때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거하고 아까 3자 보호 이 두 개는 꼭 내가 이야기를 할 건데 5월 달에 가도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못 골라내요. 채무자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채권이라 그래요. 그럼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이 나오려면 원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원인. 원인 있어야 되죠. 무턱대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뭔가를 청구해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가. 그 이후 발생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약정채권이라 그래요. 약정채권. 그럼 또 하나가 법정채권이라 그래요. 그럼 약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계약이라 그래요. 둘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한다. 계약. 그럼 또 법정채권은 뭐냐면 사고를 생각하면 좋아요. 교통사고. 그럼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해 주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세요. 이거 채권이죠. 그런데 발생 원인이 뭐야? 계약을 한 게 아니야. 그렇죠? 750조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 채권이 발생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중개업을 자격증 따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중개하나 이거? 법정채권을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뭘 배우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약정채권이 발생되는 거. 이 채권이 발생되는 원인 중에 계약에 의해서 발생이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 첨법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채권법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법이. 그럼 계약법은 뭐예요? 채권 발생 원인 중 하나인 거지. 채권을 발생시킨 원인 중 하나를 배우는 게 계약법이에요. 계약이라는 게 자체가. 그럼 채권이 뭐예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매매가 되면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뭔가를 청구하겠죠. 반대로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뭔가를 청구할 거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뭔가를 청구하겠죠.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하면 이건 채권이라고. 그런데 이 채권이 약속에 의해서 나오느냐,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이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넘겨볼게 이제. 여기 하나 가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민총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물권법이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계약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질 자체가. 그럼 이것은 10문제가 배정되고 14문제. 이것은 10문제가 배정이 돼요. 문제수로. 그럼 이건 41번부터 50번까지고 얘는 51번부터 64번까지. 얘는 60. 5번부터 해가지고 74번까지가 문제가 돼요. 계약법이. 그래서 이 번호를 웬만하면 나중에 가면 신경 쓰다 보면 애워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걸 풀 때게 65번을 풀고 있는 거야. 65번을. 그럼 계약법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럼 65번이 거의 대부분이 올해 처음에 계약의 종류 아니면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이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위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법이 6문제가 나와서 총 40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돌아가 볼게요. 계약이 되려면 계약은 우리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전형계약이라는 게 있고 비전형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 쓸 건 아닌데 전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형. 이거 안 나오네. 색깔 노란색. 전형계약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비전형이라고 해요. 전형계약.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전형계약은 뭐냐 하면 이 전자가 민법전이에요. 이 전자가. 그러니까 민법전에 뭐예요? 민법전에 규정된 계약의 형태가 있는 거야. 이런 계약이. 그게 총 15개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중개업은 일단 쌍무 계약해야 되고 유상계약해야 돼. 그래야 커미션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둘이 무상계약을 해. 무상계약을 하면 공짜로 주고받는 거잖아. 무상이니까. 그러면 커미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유상계약이고 쌍무 계약에 해당되는 15개 중 3개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전형계약으로. 그게 뭐냐면 매매, 교환, 임대차예요. 그럼 물어볼게.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계약이다, 아니다. 뭔지 모르지만 쌍무 계약이고 유상일까 무상일까. 모두 유상해야 돼요. 그래서 중개수들을 받지. 그럼 이걸 전형계약, 민법전에 돼 있는 거. B자가 뭐겠어요? 아니, B자. B진이, B진이. 진이가 아니다. B진이. 전형계약이다, 전형계약이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중개업은 민법전에 규정된 계약일까? 비전형계약일까? 비전형계약이에요. 중개업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계약에는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에 기출이 됐는데 비전형계약, 전형계약인데 전형계약 중 3개만 시험이 나와요. 그다음에 하나. 이 매매나 교환, 임대차에 공통된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통된 요소, 공통점 있죠? 그 공통점을 모아놓은 게 이걸 총론이라고 해요. 이게 각론이고. 그럼 총론 부분은 이들의 매매, 계약, 계약, 계약. 계약이 뭐냐? 계약의 의의를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의 종류. 계약이 성립되면 의의, 종류, 성립, 효력이 어떻게 발생되고 언제 헤어질 거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연애한다고 생각해요. 연애. 연애의, 연애 종류, 연애가 성립되려면 연애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지 헤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과정이야. 그러니까 의의, 종류, 성립, 효력, 헤어지는 거. 그 과정을 보는 게 총론 부분이에요. 이게 끝나면 각론 부분을 넘어가는데 보통은 이게 다섯 문제. 얘가 다섯 문제 그래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총 열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계약법은 지문이 약간 길어요. 길지만 항상 공식처럼 따라가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계약법이 몇 번부터죠, 아까? 60, 5번부터 해서 74번이잖아요. 이때가 머리가 가장 지쳐 있을 때예요. 학계로는 1번부터 풀기 시작해서 가장 지친 데가 이 타이밍이고 마예 구간이에요. 이걸 넘으면 특별법은 대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 여섯 문제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곧 끝난다. 그런 안도감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문이 대체로 길어요. 지문이 대체로 길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여기가. 그런 게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의의를 볼 거잖아요. 계약 의의를 보기 전에 원래 약관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약관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출 지문 나오고 계약의 의의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부터 해볼게요. 계약의 의의는 나중에 하고 쉬었다 오면 약관을 먼저 볼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건 마스터북이잖아요. 이거 158페이지 참조하면 되고 혹시 우리 메가랜드 기본서 가지고 있으면 기본서 페이지는 이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기본서를 보면 좋은데 기본서는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이걸 좀 볼 거고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잖아요. OX 문제. 오른 지문 나가 있죠? 그게 우리 기본서에 있는 중요 지문을 내가 긁어다가 다 붙여서 문장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두 개만 보셔도 기본서 안 봐도 충분한 효과가 나올 겁니다. 좀 쉬었다 오시면 여기 약관부터 해가지고 정리해 드릴게요. 좀 쉬었다 오세요.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